동영상 찍는 거를 광고해야 되지 않을까? 이거 안에서도? 그래야 유튜브를 많이 클릭할 거 아니야 어쨌든 아 그렇지 근데 그건 현상이 나가고 아니면 현상이를 모자이크 처리하고 한번 싫어 죽겠대 난 딴 사람 몰라도 딴 사람 몰라도 쟨는 설득 못해 아 오늘 또 앵글이 거기가 있었구나 걱정 마세요 형 되게 하나님처럼 나랑 후광이 지금 장난 아닐 거야 지금 네가 도악했구나 바깥에 후광을 입으며 유현상 PD가 앉아있어요 좋게 된 광고주가 아니라 좋게 된 조물주같이 나오고 있는 아 태초에 우리 둘을 만든 거야 얘가? 광고를 받으려고 황야일에서 10월 이벤트를 해요 한글날 맞이 이벤트 내용이 각인 무료 서비스거든요 근데 한글 각인이 안 돼요 어쨌든 10월 8일부터요 31일까지 진행하는 각인 무료 서비스입니다 각인은 영문 대소문자 및 숫자 12자 정도로만 가능합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한글 절대 안 됩니다 아 땡폰 처음 나왔을 때 한정판으로 각인 서비스가 있었어요 아 그렇죠 부재시 경비실 실수하면 올타임 레전드죠 고맙습니다 네 유현상 PD였어요 창조물들만 남아서 잡것들만 남아서 아니요 وه이